웃지말라고! 아 피지말라도 만원이라고! 왜 웃어! 알았어. 아니 여기 엄격한 애 웃음에 대해서 기가 타고 싶고 나는 아.. 연습게임 없지? 아니요. 연습게임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볼게 내가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! 유치원에 이런 친구 있었던 것 같아. 언니 왜 이렇게 애기 같냐? 화저밉고 있으니까. 해봐. 해봐. 시작할게요. 아 뭐야! 언니가 어떡해! 다수 김정국 탈북전 사진이라고! 한 칸 나가있어. 나 너무 사랑해. 너무 웃는다네. 아니 뭐가... 산책하다가 캐리어 넘어짐. 아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발톱 관리를 잘하네. 짧은 거야. 잘하네. 발톱 관리를.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. 건강한 상태인가요? 발톱이 아주 막 이쁘게 잘린 거야. 잘하네. 관리를 잘하네. 악어와 악어새. 결제할 때 카드 내가 꼽잖아. 직접 그래서 카드 꽂을까요? 물어본다는 게 코드... 코드... 코드 카드 남씨.. 당황했어. 나 진짜 다시 말했는데 코드 카드 이지라람. 내가 안 느끼냐? 나만 느끼냐? 너가 약간 웃음 코드다. 야. 아 난 재밌게 쌓는 게 재밌는데 난 이거. 너 돈 많니? 언제 다 까먹었잖아. 아니 그건 웃겼어. 그건 인정합니다. 이 개 존나 웃기지 않냐? 친구가 시골에서 찍은 건데 뭐랑 뭐가 섞인 건지 모르겠대. 얼굴은 존나 대형견인데. 뭐랑 뭐가 섞인 거 같아요, 선생님? 얘는 그냥... 돈도 한국 개 같은데요? 이건 왜 식호기랑 진돗개랑 섞인 건가? 그 와중에 오줌 쌈. 아 웃기게 언제나 웃기게 하니까 그 와중에 오줌 쌈. 그게 더 웃겨 나네. 아 이걸 왜 얘기해? 언니가 얘기하니까 더 웃긴 거잖아. 아니 그 와중에 오줌 쌈이 너무 웃겨. 아 씨 이거 너무 헉 수 있었는데. 우리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이유. 맞아. 비슷하지. 아 인정. 뭐라고 보내지? 싱글이세요? 전 벙글이에요.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야? 아니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서 나 아는 언니가 원숭이를 키웠거든. 희생만 해도 만 원. 아 그래? 미안해요. 싱글이세요? 전 벙글이에요. 아니 그게 안 웃긴데. 원숭이가 다 똑같이 생겼지? 미안합니다. 제구 상관을 해요. 아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이걸 왜 웃어? 이게 뭐야? 아니 이 빤스. 왜 웃어? 아 너무 귀엽다. 아니 빤스만 보고 이렇게 좋아한다고? 아이고 세상에. 뭐야. 흘러버려진 빤스. 뭔 일이 있었던 거야. 아이고 세상에. 이게 웃지 말아 이러니까 더 웃긴 것 같아. 뭐야 이게? 네 동부화재 사고 접수 콜센서입니다. 예 제가 지금 압차를 들이받았는데요.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네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압차 운전자와 함께 사진 찍어 두시고요. 현장 요원 분해 있습니다. 아 사진이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예 아. 아 뭐야 뭐야. 바빠 바빠. 아 웃지 말라고! 아니 왜. 아 피지 마련도 많으시라고. 왜 웃어. 아니 여기 엄격한 애 웃음에 대해서. 기가 떨어지고 나는. 아 그래도 웃으면 안 되는 거야. 아 씨 이게 언니 때문에 몇만 원이나 하는 거야. 요즘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일부러 에어 달린 신발 샀는데 에어 스티커였어. 아 저게 있어? 아 에어가 안 들어가고 에어 스티커야? 아 이런 것도 있어. 방에 뭔가 무너져서 와봤더니. 어 귀여워. 귀여워 귀여워. 시간을 거 들으는 자. 아니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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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가져가세요. 만원 감사합니다. 아니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지. 영광으로 하는 거지. 내가 던지니까 그러는 거지. 너무 귀여워서 웃은 거야. 너무 귀엽잖아. 귀엽잖아. 귀엽다. 어떻게 안 웃어. 너무 귀엽잖아. 깜찍해. 깜찍 도령이야. 깜찍. 깜찍 도령이요?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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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떠들어가서 입까지 막았더니 존나 웃기네. 에어? 가전이 닮았다 그치? 눈. 아니 미안한데. 아니 귀엽잖아. 나가세요. 아니 너무 귀엽네. 나는 웃음이 없는데. 너무 귀여운 거야. 아니야 나 안 웃겨. 왜 이게 왜 웃겨. 지금 최초로 지금 20만 원 넘어 버릴 거 같아. 진짜 이 언니 지금. 너무 귀여워. 이 언니 지금 일부러 오는 거 같은데 지금. 아니 너무 귀엽네. 아니 언니 진짜로? 너무 귀여운데 눈 봐봐.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지? 아니지? 왜 웃어? 아니 언니 고양이 좋아해서 그래. 그치? 정말로 보여주면 안 되겠다. 이 언니 귀참했으면 큰일 앞에 있다. 귀참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. 귀여운 거 참는 거. 근데 웃고 막 귀여워 이러면 깨딱 나는 거야. 언니 절대 안 되겠다. 언니 50만 원 털릴 거 같아. 그만하자. 그래 그래. 아니 내가. 개때매 웃고 고양이 땜에 웃고 이러니까. 사람들이 개고양이 사진을 엄청 많이 보내 그래. 그럼 안 돼. 아니 안 돼. conserve Liv이 털러 Reality 손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